안녕하세요. 시시양의 요가강사 연입니다. 앉아서 하는 자세를 배워보겠습니다. 앉은 산자세는 척추와 팔, 어깨의 관절을 길게 스트레칭 해주며 호흡을 편안하게 유도하는 데 좋은 동작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양 손끝을 지면에 부드럽게 놓으시며 스웰들이 마시면서 손끝을 천장으로 멀리 뻗어 깍지를 껀 후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됩니다. 이때 어깨는 몸통 쪽으로 끌어당기고 스웰들이 마시면서 손바닥을 더 멀리 뻗어냅니다. 3회에서 5회 정도 복식 호흡을 하면서 기다려줍니다. 3, 2, 1 천천히 손끝을 지면으로 내려놓으시며 편안한 호흡을 반복합니다. 3, 2, 1 반갑습니다. 시시양의 요가강사 연희입니다. 구름다리 자세는 골반과 힙의 군사를 제거해주며 다리와 허리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뻗고 앉습니다. 양손은 뒤로 보내 어깨 너비만큼 손을 바닥에 대시고 발끝을 멀리 밀어내며 발목에서부터 무릎, 허벅지 안쪽까지 꽉 조여줍니다. 천천히 뒤꿈치로 밀어내면서 엉덩이를 들어 골반대를 천장으로 밀어내고 서서히 고개를 뒤쪽으로 툭 떨고 천장이나 뒷벽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합니다. 3, 2, 1 천천히 엉덩이부터 바닥에 마시며 상체를 세우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을 정리합니다. 다리 사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체에 단단한 힘을 줍니다.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고개를 뒤로 젖히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시양의 요가 강사 연희입니다. 나비 자세는 생리통과 생리 불순을 없애주며 임산부들에게 가장 효과가 좋은 대표적인 동작입니다. 두 발바닥을 붙이고 앉습니다. 뒤꿈치를 최대한 회음부 안쪽으로 끌어당기며 양손을 뻗어 발날의 앞쪽에 깍지를 꼽니다. 숨을 깊게 채울 때 옆구리를 길게 내쉬면서 천천히 팔꿈치로 종아리를 바깥으로 밀어내며 상체를 아래로 수그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등이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척추를 곧게 세우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상체를 세우고 다시 처음의 자세로 돌아와 편안한 호흡을 반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